네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김병주 위원과 우리 박선은 위원 같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박선은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군 초급 간부 초계선 예산의 대규모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관련하여 기자회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국정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위강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및 단기 봉무 간부들의 장여금을 인상하겠다. 시간의 근무수당 당직수당 주택수당도 확실히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15사단 초급 간부 간담회 자리에서 국가에 대한 헌신과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군 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는 군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용연 국방부 장관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국무위원 취임 인사로 초급 중견 간부의 봉부 여건인 초계선이 시급하다고 지금도 비가 오면 빗물이 새고 수돗물을 틀면 녹물이 나오는 여건이 있다며 냉난방도 되지 않은 안아 쪽잠을 자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들의 본 봉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러고도 유사시 그들에게 목숨 바쳐 국민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부연하였습니다. 시임 첫 출근 시 기자들과 만나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 초후 개선 등을 위해 획기적인 추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국군의 날 경축연 환영사에서도 우리 50만 장병들, 특히 초급 간부, 중견 간부의 복지 여건 개선, 초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용영 국방부 장관 취임 후 첫 지지침을 통해 봉급 5에서 6% 인상, 시간 외 수당은 제한 없이 한 만큼 수령, 당직 근무비 인상, 간부 훈련 급식비 1만 5천 원까지 인상, 이사 화물비 증액, 단기 복무 장려비 증액, 미래 자산 형성 지원금 대상 2년차까지 확대, 지급 안정성을 위한 노력 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정부에서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제대로 반영되어 있을까요? 저희가 국방부로부터 제출한 자료를 일일이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방부가 제출한 초급 간부 초후 개선 예산안은 12건 오히려 삭감되었습니다. 전년도 2,814억 원에서 올해 2,673억 원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년 대비 동결 항목입니다. 단기 복무 장려금 488억 원, 전년 수준 동결, 학군 생활 지원금 123억 원, 전년 수준 동결, 당직 근무비 589억 원, 전년 수준 동결, 주택수당 673억 원, 전년 수준 동결, 소대장 지휘 활동비 207억 원, 전년 수준 동결, 이제 전년 대비 삭감 항목입니다. 부사관 대상 단기 복무 장려 수당은 338억 원에서 207억 원으로 삭감되어 자그마치 40% 가까이 삭감되었습니다. 간부 훈련 급식비는 133억 원에서 124억 원으로 삭감되었고, 특수지 근무수당 가상금은 263억 원에서 262억 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아예 항목 자체가 사라진 내역도 있습니다. 현업 공무원 수당, 초급 간부 성과급 기준 호봉 상향, 하사 호봉 승급액 인상, 이사 화물비 대상 확대 등 신규 예산에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말만 앞세울 뿐 정작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정부안 자체에서 초급 간부에 대한 지원 예산을 삭감, 동결, 미 반영으로 제출해놓고 국회 탓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윤 대통령이 보호병 15사단을 방문해 평시에는 보급도 되지도 않는 통조림과 전투식량을 더 많이 보내라고 할 정도로 군에 대한 이해도나 공감 능력은 완전히 떨어져서 오히려 급식비를 삭감했었죠. 그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김영현 장관에게 묻습니다. 초급 간부의 본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고도 유사시의 목숨을 바치라고 요구할 수 있겠느냐? 주장했는데 금년도 제출한 예산안에서 초급 간부 예산을 상당 부분 삭감했습니다. 아예 초급 간부를 군에서 쫓아내려는 속셈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간성인 초급 간부 여러분, 약속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정부가 손놓은 초급 간부, 초급 개선 예산안을 국회 차원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조국 수호를 위해 애써주시는 국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땀과 눈물, 피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